질문이 하나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삼아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어 정리에요. 그건 뭐 개념 정리라고 얘기해도 되겠네. 개념 정리.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걸 우리 회사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는 거죠. 회사를 비유하자면은 일단 회사는 조직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어부서가 뭐시고 하는데 여기 이 회사의 조직도는 경비실을 나열을 합니다. 그죠? 경비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엔더포인트라는 부분 있죠? 엔더포인트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요렇게 요 소켓. 소켓, 소켓 되어있잖아요. 요 경비실들이에요. 경비실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엔더포인트의 가장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회사는 조직도 엔더포인트가 있고 경비실이 있고 경비실을 거쳐서 각 부스가 있죠. 그 부스들이 채널입니다. 그죠? 부서들이 채널이고 그리고 부서의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품질관리팀이라든지 뭐 재고관리팀이라든지 가까이 부스가 있으면 그 부서의 명칭이 토핑입니다. 그죠? 부서는 채널. 그리고 어떤 고객이 있으면 고객 A가 있고 고객 B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고객 A는 김밥식당 김밥 빼놓을게요. 일단 고객이 이 회사를 방문한다면 경비실을 방문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부스를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스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경비실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경비실을 거쳐서 경비실에서 Authentication 신원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경비실의 가이드 안내를 받아서 원하는 채널 원하는 부서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채널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은 바로 사내방송과 같은 겁니다. 사내방송은 사내방송인데 특정한 부서를 대상으로 방송을 해요. 품질관리팀 들으세요. 품질관리팀은 오늘 2시까지 어디 어떻게 무슨 뭘 뭘 하라고 이렇게 사내방송할 수가 있죠. 그러면 품질관리팀에게 사내방송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품질관리팀은 뭘 하나요? 품질관리팀은 자기의 소속 직원들 품질관리팀에 소속된 직원들 각각에게 그 방송 내용을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직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그 방송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채널의 이칼입니다. 그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부서들은 또 간단하게 세부로 부서 명칭을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서브토픽입니다. 그죠? 이런 알고리트 시스템인데 그럼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뭐냐 왜 이런 피닉스 아키텍츠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먼저 어떤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특징을 먼저 보죠. 어떤 특징이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피닉스는 모든 고객 고객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소켓 프로세스 하나 이상이죠. 원플러스 원플러스 소켓 프로세스와 원플러스 채널 프로세스를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소켓 프로세스와 하나의 채널 프로세스를 가진다는 거죠. 그죠? 고객들이 회사를 방문할 때는 어떤 부서를 방문하기 위한 것이지 경비실을 방문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든 다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할당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객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소켓 프로세스와 채널 프로세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경비실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요렇게 요렇게 응? 얘네 그렇겠네 그리고 경비실이 어 뭐 최소 하나입니다. 최소 하나이고 하나 이상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십만 개의 경비실이 있을 수가 있고 채널도 최소 하나 이상이죠. 하나 이상이고 수십 수백만 개 수십만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소켓에 접속해서 각 소켓이 관리하는 채널들에게 접속을 하는 거죠. 그죠? 이 경비실 이 경비실은 두 개의 채널을 관리하고 있다. 이 고객이 이 경비실을 거쳐서 이 두 개의 채널을 다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채널만 방문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 경비실은 또 예를 들어서 요 채널 요 채널 두 개의 채널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고객 입장에서는 이 경비실을 거쳐서 이 채널에 들어 방문하고 이 경비실을 거쳐서는 이 채널과 이 채널 요렇게 방문할 수가 있죠. 그 경우 고객의 A에게 할당된 프로세스는 소켓 프로세스 하나, 두 개 채널 프로세스 하나, 둘, 세 개 다섯 개의 프로세스가 고객의 A에게 할당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간단한 거잖아요. 헷갈릴 게 못하셨어요. 간단하지.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방문할 때 꼭 한 부스만 방문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세무과도 가볼 수도 있고 자재과도 가볼 수도 있고 격리팀도 가볼 수가 있고 원하는 만큼 다 가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채널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자기를 관리하는 하나의 소켓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각각의 채널은 각 채널은 자식이와 고객이 만나는 것을 중재할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만의 소켓이 있어야 됩니다. 경비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어렵게 전혀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이 얘기야 거의 이 이야기네요. 가까이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소켓 프로세스와 채널 프로세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브로드캐스팅은 포 채널 채널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은 특정 채널 이 채널에게 방송을 땅땅땅땅땅땅땅땅 자, 품질관리팀은 들으세요. 저의 경우에는 항공기 생산의 품질관리팀에 있었더랬어요. 예전에 사내방송이 우리 품질관리팀에 보고를 메시지를 날리는 거죠. 지금 품질관리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고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품질관리팀은 자기를 방문하고 있는 고객이 A와 B 이 두 명이 있다. 이 두 명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내방송은 이 부스가 고객 A와 고객 B에게 확실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확인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웨이 브로드캐스팅입니다. 원웨이 일방적입니다. 그죠? 체킹하지는 않습니다. 볼까요? 다음에 잇지 채널 각각의 채널과 소켓은 상호동력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고객 A가 이 소켓을 거쳐서 여기 들어왔고 잇 채널을 방문했고 그죠? 또 고객 A는 이 소켓을 거쳐서 이 채널과 이 채널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 채널이 다운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들 얘와 얘 얘와 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다만 소켓의 경우는 달라요. 소켓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B가 이 소켓 얘를 거쳐서 이 채널과 이 채널을 방문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채널 위에 채널이 다운됐다. 그러면 이 소켓 프로세스와 이 채널은 멀쩡하죠. 그죠? 그런데 이 소켓이 다운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채널들 이 소켓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채널들도 다 다운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 소켓을 다시 되살리겠죠. 누가? 피닉스가 되살리고 피닉스는 또한 이 클라이언트가 이 소켓을 거쳐서 방문하고 있던 채널들이 뭔지를 알고 그 채널들도 다시 되살려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피닉스가 하는 이 클라이언입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둘 이상의 고객들이 어떤 채널에서든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A 얘는 미국에 있어요. USA 고객 B 얘는 코리아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만나자! 어디서 만날래? 채널 어디서 만나자! 이 둘만이 만나기 위한 별도의 채널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채널 하나 딱 만들고 그리고 이 채널에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얘와 얘 이 둘만이 공유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채널에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소켓을 거쳐서 가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 소켓을 거쳐서 고객 A와 고객 B는 이 소켓을 거쳐서 이 채널을 방문해서 이 채널은 고객 A와 고객 B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채널이 되는 거죠. 카카오톡이잖아요. 카톡 카톡의 둘이 대화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톡 같은 시스템도 아주 아주 간단하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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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2시간 뚝딱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아키텍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카톡을 우리가 엘릭스나 피닉스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엘릭스와 피닉스를 썼을 때 다른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썼을 때보다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알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verything is done so through real tim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75억 인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75억 맞나요? 75억 75억 인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스템을 썼어도 그걸 구현할 수는 있죠. 그런데 피닉스 애플리케이션과 엘릭스를 썼을 때 가장 적은 자원 CPU와 메모리 가장 적은 CPU와 메모리로 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죠? 다른 언어 자버라든가 파이썬이나 C보다 못하겠지만 어떤 하이클라스 고급 언어를 썼을 때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비용 전략적인 방식으로 이 아키텍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피닉스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입니다. 실시간 시스템이죠. 두 번째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트 터로런스입니다. 언어 하나가 프로세스가 가까이 프로세스잖아요. 채널도 프로세스고 얘도 프로세스 얘도 프로세스 다 프로세스예요. 그죠? 소켓도 프로세스 언어 하나가 잘못된 다운된다 하더라도 나머지들은 인양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운된 것은 피닉스가 다시 되살려내죠. 이렇게 그죠? 소켓이 다운됐을 경우에는 소켓에 물려있는 채널이 몽땅 다 같이 다운되고 피닉스는 소켓부터 살리고 그리고 얘에게 물려있던 채널들도 다시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폴트 터로런스입니다. 두 번째는 폴트 터로런스 어떤 언어로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피닉스와 엘릭스만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5억 인구가 있습니다. 75억 인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김밥을 파는 김밥집이 있다. 김밥집. 그리고 미국의 김밥집에 접속한 전세계의 고객들 배고픈 사람들이죠.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 배고픈 자들이 예를 들어서 만명이 있다. 만명 그러면 김밥집과 만명의 고객들이 각기 채널을 만개의 채널을 만들어서 만개의 채널을 통해서 상호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점이 뭐냐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중에 어느 한 명 한 명 만 명 중에서 한 명의 프로세스가 다운되더라도 1999명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만개의 프로세서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CPU와 메모리를 잡아먹겠지만 엘릭스나 엘릭스의 기초를 한 피닉스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 자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적으냐니까 이 프로세스잖아요 프로세스는 그냥 펑션입니다. 하나의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만개의 프로세서가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펑션이 만개의 사이클로 제일 구성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펑션 하나가 CPU를 메모리를 차지하는 그만큼 소비하는 자원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쓰고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말 같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프로세서 A 프로세서 A 프로세서 A 프로세서 A 프로세서 Is just a special kind of function A special kind of function 아주 특이한 특수한 형태의 function이에요. 그게 프로세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